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6월 12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포털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셔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칭업체도 드러나면서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사칭업체가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소리 들려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뭐 유명해지니까 이에 따른 유명세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렇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 중국 증시가 0.56%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닛게이가 0.34% 지금 빠져서 끝났고 환율이 1183원 오전으로 지금 오늘 원의 약색이죠. 그대로 유지되는 답보 행복분 양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0.14% 하락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0.06% 하락 마감을 했어요. 오늘 시장에 조금 조금씩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났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일단은 1번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 시장 내 냉정해진 글로벌 지형 확인 무슨 말이냐. 오늘 미국 증시 자체도 조금 조정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큰 조정폭은 아니지만 다워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장중에 이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상승폭 자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어제 미국장은 장초반부터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다오중 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 야 씨 금리도 좋고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그럼 멕시코와에 대한 관세에도 부과되지 않았고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다. 우리 이제 걱정이 없어요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도 긍정적으로 시장에 쓰면 들었지만 다시 한번 현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어 야 아니 그래도 우리 이렇게 긍정적인 유스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 현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미국과 중국은 아직까지 전쟁 중이었잖아. 이 부분을 인지하면서 그러면 한번 끊고 가야지 한번 이익실을 하고 가야지 이 심리가 훨씬 더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잘 가던 증시가 장 후반 들어서 꺾여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 자체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대로 튀어 옮겼다고 봐야 됩니다.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장 오후 들어가지고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 자체의 기대감을 가지고 중국과 뭔가에 대한 관계가 풀어갈 수 있겠다. 소원해진 부분 자체가 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장 후반에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들어왔으나 결국에는 오늘 다시 한번 더 지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어요. 자 한번 지수를 같이 보시면 자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코스피는 2100포인트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오늘 그 포인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일단은 한번 밟았어요. 일단 한번 밟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서 만약 여기서 넘어가버리면 2150포인트 터치를 하면 그때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 그림이 나타내기가 지금 글로벌적인 분위기상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림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 이런 행복군에 대한 모습이 나타난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자 코스닥이 지금 실력 50포인트까지 뭐랄까요? 이격이 엄청나게 커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군이 여기에서 일 한 번만에 못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시장에서 투자심리가 미국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외국인은 외국인이지만 기관이 차익매물을 뱉어버렸다는 거죠. 시장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던 개별주들 수소차 아니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5G 그리고 어제까지 올랐던 IT종목군에 대해서 매도가 나와버리는 그러면서 지수가 빠져버리는 그런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오늘 시장에 드러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의 큰 글로벌적인 분위기는 미국 시장 내에서 시장이 상당히 냉정하다 지금 그냥 무작정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물론 빠지는 거 안 한 쉬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쉬운 시장,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었구나 하는 현실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글로벌 분위기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였다. 먼저 그렇게 충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경협주의 반등, 트럼프의 립서비스 투자심리 자극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자, 일단 오늘 경협주가 왜 올랐습니까? 자, 근데 정말 우리가 진짜 뭔가 되긴 되는가 봐요. 경협주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또다시 트럼프가 봐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맞죠? 편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사실 이 편지 받았다는 내용을 그 내용을 저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그건 비밀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트럼프가 편지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아, 김정은에게서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 뭐 이런 뉘앙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편지를 받았다, 친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경협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세를 내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거죠.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런 트럼프가 뭐랄까요? 과장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찝찝하더라고요. 다만 시장은 여기에 대한 이슈로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남북정상회담이나 한미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북미정상회담도 다시 한 번 더 열릴 확률이 높아졌구나라는 것까지 방점을 찍어준다. 이 편지 한계로 인한 나비효과가 그만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투자심란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 자체에 빠져버렸지만 경협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철도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또는 건강상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 세계 중에서도 뭔가가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 세계 중에 뭔가 한계가 협상되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미국에 대한 반대로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남북이 만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북한이 조건 없이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은 건강산이나 오늘 철도 관련지가 많이 올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개성공단은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위기가 남북 경협주가 이대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물론 단기에 이런 트럼프에 대한 편지 이런 것들이 재료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주가는 여기서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 현대로 텐데 어떻게 움직이면 됐어요. 결국에는 제가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간다 했죠. 여기서 팍 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윗고리가 강하게 달렸지만 이게 고가 권역이었으면 아 모든 이익 실현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저가 권역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고주고짜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보기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씌었다가 이런 식으로 또다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같이 볼게요. 이런 것들도 앞에서 휘청 빠졌고 두 번째 휘청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게 훨씬 높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안한 티도 볼까요? 그래도 경협주 하면 안한티죠. 그만큼 세력들이 한 번만에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고가 권역에 이런데 2만원 2만원 자리까지는 열어놓자 2만원 뭐 좀 더 본다면 한 2만천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3번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코스닥의 양매도 차익 매물로 인한 조정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 자체에서 코스닥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사실 종목권들이 이런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컸던 것만큼 또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급등을 하면 급락이 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급등의 동생은 급락입니다. 형먼저, 아우먼저 이런 순위죠. 아니면 아우먼저, 형먼저 이런 것들 항상 붙어다닌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바늘과 실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항상 이제 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을 크게 올린다면 각을 또다시 크게 뺄 수밖에 없고 둔각이 된다면 그때는 둔각으로 받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면서 봤다면 오늘 시장에서 기관이 오늘 차익매물을 뱉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나타날 수 있겠다를 우리가 좀 더 머릿속에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코스닥의 양매도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그럼 여기서 가라앉아 버릴 것인가 여기서 그냥 퍼져버릴 것이냐 그렇게 보는 건 또 힘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앞에서 작은 박스권 자체 상단에 터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움직임들 그냥 소폭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대로 시장이 다시 퍼져버리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월 중순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왔던 게 기관의 매수세였어요. 기관도 어느 정도의 차익매물을 뱉을 수 있는 그런 욕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다시 한 번 더 뭔가를 잡아서 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100% 다 뱉어냈다. 그렇게 보는 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왜 이렇게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퍼져버리느냐. 결국에는 수급이 상당히 단조로웠다는 거죠. 지금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어디였어요? 이 5G하고 수소차하고 그리고 오히려 반도체 장비지 쪽이 조금 최근에 올랐다.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오를 때 어떤 수급이 올렸습니까? 또 기관 수급이 올렸어요. 오늘 수소차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수급만 보겠습니다. 이행코리아 수급이 어땠어요? 결국 오늘 팔았던 기관이에요. 기관 여기에서 유로수 유로수도 기관이에요. 기관이잖아요. 유니크 기관입니다. JNK 히터 기관이에요. 상호펀드 쪽이죠. 상하프론테크 요거는 매수가 들어왔네. 미코 똑같이 기관이죠. 에코바에요. 요거는 이제 수급이 약하고 S에너지 요것도 어차피 옆에 있는 수급이 없고 S 그러면 또 뭐였나 GMB 코리아 이런 것들도 뒤에 수급은 약한 거니까 그러면 앞에서 이제 수급이 강하게 이제 세 개 다 들어오는 종목들을 봤을 때 오늘 기관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오늘도 나타나면서 수차가 빠져버렸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KMW 오늘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삼지전자 이런 것도 또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또 기관이잖아요. 사모펀드 계열에서 계속적으로 띕니다. 눈에 결국에는 기관 수급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의 발목을 잡은 형태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기관이 매수를 해서 올렸던 종목이니 그러니까 너무 단조로운 수급에 의해서 이 기관이 팔았을 때는 뭔가가 또다시 메꿔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종목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관 안에서도 만약에 투신이 팔았다. 연기금을 받아주고 연기금을 팔았다. 은행권을 받아주고 뭔가가 이렇게 순환미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수급이 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나 단조로웠고 그런 단조로운 수급 자체가 오늘에 대한 하락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종목 분들이 한 번만에 여기서 죽어버리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 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조선의 한금기 다시 시작되나 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 봤는데 자 오늘 조선업종 현대중공화, 삼성중화,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즈, 페노션, 한국합원, 동성화인택 이렇게 있는데 한국합원 이런 기업들이 LNG 본행제 업체입니다. 우리가 여기 조선업체 중에서도 조금 구분을 좀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돼요. 현대중공업은 말 그대로 플랜트 산업이라고 해요. 플랜트는 이제 시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플랜트 이렇게 하면 석유시설을 만드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조선플랜트, 조선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현대중공업이 또 마찬가지로 플랜트에 대해서 비중이 큰 기업이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도 플랜트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이 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를 조금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한번 휘청거리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찍고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반등은 눈여겨볼 수 있는 반등이에요. 이런 것들은 플랜트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대중공업만을 떠올리는데 오히려 비중은 이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매출비중에서 70%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오늘 지금 올랐는 것은 현대중공업 1%, 삼성중공업 1% 그런데 대우조선은 3% 올랐고 현대 미포조선은 4% 올랐어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수선을 얘기합니다. 특수선, 우리가 흔히 시추선, 세빙선, 아니면 드릴선, 드릴쉽 드릴쉽도 전문용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뚫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특수선에 대해서 제작 비중이 높은 것이 삼성중공업이에요. 그 정도의 기술력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우조선의 양의 현대 미포조 이런 것은 상선,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이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대에 대한 반대점이 높게 올랐고 지금은 LNG 운반선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좋아요.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한국카본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바닥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성화인텍도 어제 같이 봤죠. 어때요?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다 했잖아요. 오늘 다시 하면 조금씩 넘어가는 양상인데 앞에서 이익시는 나왔다로 보기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면 정고점이었던 이런 자리까지도 한번 슈팅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았다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 추이는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좀 더 이어질 여지가 높죠. 그래서 밑에 이런 자리 그리고 한국카본 한국카본은 앞에 이런 트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뽑아내면 시세가 꽤 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 만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슈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데오 조선의 내용도 같이 볼게요. 대우 조선의 내용 이런 것들은 앞에서 합병 관련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주식 입장에서 본다면 체질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로 우리가 지금 주가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이런 조선업종이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조하는 데까지 건조가 시작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 정도까지도 걸립니다. 지금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이걸 곧장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1년 반 정도 이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한국 카본이나 동성화인택 이런 데에 대한 수준은 금방금방 발주가 금방금방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차라리 여기 안에서는 이런 LNG 본행제 관련된 업체들을 좀 더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주라는 것이 바닥을 오랫동안 지금 현재까지 다져왔기 때문에 엉덩이가 엄청 무겁습니다. 저런 종목분들을 한번 사면 이제 세월이 많이 가요. 이게 추식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버리거든요. 저런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고객분들 대하다 보면 일주일 보유했는데도 그때부터 힘들다 하면서 불평, 불만을 다 쏟아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전문가 한 10년째인데 보면 이 참물성이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 나는 일주도 장기라고 봐. 아니 그러면 한 달은 뭔데? 그러면서 이게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대. 아니 다 물어. 누구한테 다 물어 봐. 일주일이 장기라고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거를 단기라고 다들 생각하지. 일주일이 장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런 저런 조선주를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 시간이 엄청 오래 흘러갑니다. 차라리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은 한국 화본이나 동성화인데 이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자체는 우리가 바닥을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이렇게 팍 뛰지 않거든요. 바닥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서히 바닥이기 때문에 각이 죽었어요.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각이 안 나옵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바닥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은 조선업종은 한 이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 정도.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고가구는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올라가는 거지 이런 기간이 이런 것들이 최소 2년에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바닥이라고 해서 무작정 이거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시간대비 부분을 생각해서 이 두 가지가 좀 더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동우 팜투 테이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주죠. 개별주인데 대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 추이가 괜찮아요. 전에도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앞에 앞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 시세를 내지 않을까 하단에 보면 수급이 상당부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보고 좀 더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조금 조정장세가 닿으면 다시 한번 또 대지열병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대지열병을 언급했다라는 이슈가 되었는데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재료적인 부분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단알인데요. 단알이 사실 간편결제 기업인 기업 피지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았죠. 그런데 최근에 얘기해 나온 금융과 IT의 뭐랄까 융합 핀테크 사업에 대해서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회원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가들이 다들 좋더라고. 보면 이제 웹캐시나 주도주가 또는 도전비존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도 웹캐시도 그렇고 그리고 또 SBI 핀테크 솔루션 이런 것도 주가가 좋았고 또 뭐가 있었나 아무튼 간편결제 나이스 정보 나이스 평가정보였나 나이스 D&B 말고 나이스 정보통신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간편결제 또는 핀테크에 대해서 지금 주가들이 움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단활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넘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금은 곁다리에서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세코닉스하고 미스터 블루 이로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D&C 미디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D&C 미디어는 카카오 소설 인터넷으로 보는 소설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업체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유 그런 거를 책으로 옛날에 무협집 빌려가지고 집에서 쌓아놓고 제 아버지 그려보셨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다운받아서 보는 개념인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좋았죠. 그리고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불법 복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최근에 상당 부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씩 늘어난 구조를 많이들 보이는데요. 미스터 블루라는 기업은 웹툰 업체예요. 한마디로 웹툰은 옛날에 만화책 업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화빵이 요즘 다 죽었죠.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만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런 업체들 자체가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를 뽑아내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주가라는 것이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각을 열펴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각을 어떻게 이렇게 조금 피고 있죠. 이런 과정을 본다면 위에 있던 이런 맨물대까지도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코닉스 보겠습니다. 세코닉스라는 업체가 렌즈 모듈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랙박스라든지 블랙박스에도 많이 쓰고 그런데 이런 업체들 자체가 현재는 주가가 다시 한번 돌아서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업체가 원래 자화전자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화전자와의 분쟁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본다면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뭔가 회사에 대한 변화에 대한 뭐랄까요 그런 재료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코닉스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장도 수고 너무 많으셨고 오늘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원래 시장이 그래요. 이제 가다가도 또 조정을 보이고 또 조정을 보이다 또다시 올라가고 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내일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별 주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판단하시고 내일은 또다시 기분 좋게 또 매매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